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파입니다 24년 4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오늘은 비예보가 있습니다 공기도 안좋아서 야외활동은 조금 그렇죠 그리고 내일부터 3일은 한 23도 정도로 낮기운 적당하고 해는 약하고 비예보는 없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나라 망한다 왜 자영업자들이 망하냐 앞으로 우리가 중장기 불황이 왜 계속되냐 일본이 갔던 길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보죠 이제 저는 확신하는게 한국에서 일본의 30년 중장기 불황 그것을 얘기하는 학자들은 시발 새끼들이 영구 1도 안한 개족같은 새끼들이다 그런 새끼들의 학문 주장은 1도 존중하거나 관심가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물론 개소리 같겠지만 우리 스스로 냉정하게 구조를 보고 생각해야지만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정답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이 개족같은 병신같은 나라에서 혹은 이 병신같은 학문을 바탕으로 헛소리를 주장하는 나라에서 그래도 우리는 진실을 마주했다라는 인생 마지막의 희열을 느낄 수 있겠죠 이걸 한번 봐보십시오 굉장히 신기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자영업시장 창업시장은 어때요 이미 지식으로 다 가지고 있죠 굉장히 과하다 그럼 이런 나라에서 자영업이 증가하는 걸 국가가 독려해야 돼요 오히려 자제시켜야 돼요 자제시켜야 되겠죠 대한민국은 자영업자가 너무 많은 나라예요 그러면 당연히 자제시켜야 되는데 한국은 굉장히 신기하죠 청년 창업 자금 무이자 대출 이런 걸 기존에 대고 있던 걸 막아도 될까 말까 하는데 무이자로 대출해 준대요 그러면서 뭐한다 창업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자 어디에서 창업 지원 제도 마찬가지로 청년 창업 전용 자금 몇천억 이상하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진실을 하나 깨달았죠 자영업자가 많고 그러면 그 자영업자 많은데 또 창업 자금 지원하면 또 창업이 되니까 경쟁이 치열해지고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이 또 망하니까 자제시켜야 될까 말까 하는데 국가 정부 단위에서 창업을 지원하는 병신 같은 나라예요 존나 많이 망하는데 또 존나 많이 돈을 지원해서 계속 창업해서 경쟁해서 망하도록 자 한국에서 왜 창업을 하면 안 되는지 아시겠죠 창업을 하면 어차피 인생은 망해요 다만 지금까지는 인구가 증가하고 팽창하고 거기에서 이제 권리금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권리금도 오르다 보니까 여기에서 창업은 마가면서 아니면 뭐 또이 또이만 하더라도 개들이 이제 부동산 혹은 권리금으로 사회를 팽창시키는 하나의 개돼지 역할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우리가 내려가고 있고 더 망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정부 단위에서 국가 단위에서 공공 단위에서 돈을 지원해 준다고 그거 좋다고 무이자라고 받아서 이런 시발 돈으로 창업하면 어떻게 된다 뒤지는 거예요 뒤지는 거예요 하지만 국민 개돼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 창업을 하겠죠 병신 새끼들아 자 5년 안에 열 것 중 여덟 곳이 폐업한다 가게 열 곳이 문을 여는 동안 여덟 곳이 문을 닫는 일은 지난 10년간 지속됐다 물론 소수는 계속 살아남아요 2015년 기준 기업의 1년 생존률은 62.7%다 2년 생존률은 49.5%다 5년 생존률은 27.5%다 창업자금 무이자로 지원 받으면 뭐해 병신 새끼들 5년 내로 폐업을 해버리는 게 60%가 넘는데 그럼 뭐해 안 하는 게 맞잖아 근데 한국은 그럼 왜 그렇겠어요 자 한국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549만 명 근데 여기에서 나홀로 사장님 437만 명 예전이라면 사실은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과 최저임금이 4천 원대였던 때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막 사람 여러 명 부리고 막 남아도라도 부릴 수 있어 그럴 때 또 집값도 오르고 권리금도 오르기 때문에 자영업이 그래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소수 나왔어 하지만 이제 뭐다 더 이상 그렇게 여유롭게 사람 막 써가면서 굴리는 세상은 없어요 임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영업 549만 중에서 나홀로가 437만 저 중에서 물론 소수는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전문직 자영업이겠지만 대부분은 뭐다 용세하다라는 겁니다 즉 과거 같으면 우리가 한 10년 이전만 하더라도 자영업을 정부가 돈을 지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상업을 하면 거기에서 또 인건비 싸지만 싼 인건비로 사람을 여러 부리잖아요 즉 자영업을 하면 그 자영업 돈을 무이자로 지원하면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솔직히 최저임금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의 고용일자리였다는 거예요 즉 정부 입장에서도 실업자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무이자 창업 자금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줬어야 돼요 지원을 해주면 거기에서 최저임금에 걸치는 일자리들이 나오고 그 최저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영업 창업자들로 인해서 고용이 되고 돈을 벌어먹고 살았던 거 하지만 이제 뭐다 그 구조가 불가능해요 자 이 연결고리가 서로 다 끊어지고 있다는 걸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이게 전세계 주요 국가들의 자영업 비율이에요 자영업 비율이 다시 올라간 국가가 없어요 슬프지만 단기에 소수 상승하는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는 자영업 비율이 내려가요 OECD를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의 자영업 비율은 어떻습니까 모두 우화양을 해요 내려가요 자영업 비율은 무조건 내려가요 물론 대한민국은 자영업 비율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예요 아직도 그래서 세계 OECD 기준 세계로 보면 대략 한 7, 8위권 정도에 있죠 1위는 아니에요 하지만 GDP 3만불 이상 국가 중에서는 거의 1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철을 밟고 있는 일본으로 본다면 일본의 자영업 비율은 어때요 계속 우화양을 하면서 내려갔죠 그럼 우리의 자영업 비율은 우화양을 하면서 내려가겠죠 여기에서도 이제 하나를 깨달을 수 있죠 일본이 30년 중장기 불황이 됐다라고 하죠 사람들이 쓸 돈이 없었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 일본이 한국같이 병신같은 80년대 구조를 지금 대한민국처럼 잡은 팽창 구조로 계속 끌고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가 붕괴하는 거 자 일본은 국가가 지금은 한국같은 구조에서는 붕괴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간을 멈춘 거예요 시간을 멈추고 최대한 느리게 가게 하면서 그게 불황이지만 적어도 구조가 안정화되도록 취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국가가 구조가 붕괴하는 게 느껴지고 있죠 혹시 안 느껴지는 병신 없제 우리는 국가구조가 지금 붕괴를 하고 있어요 밑에서부터 중견 대기업 다니는 새끼들은 뭐 아주 태연하게 한국 좋은데 니들 뭐 망한 거 아니야 뭐 이러겠죠 두고 보십시오 걔들이 지금 열심히 준비해서 외국으로 도망갈 준비 안 한 새끼들은 5년 뒤부터 피눈물을 흘릴 거예요 지옥을 맛보게 될 거예요 돈 못 버는 우리들이야 탕핑하면 돼요 알죠? 기본소득 받으면서 탕핑하면 돼 근데 7천 8천 1억 번다는 새끼들은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지옥을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설마는데 니들이 사회 실패자 도태자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그 새끼들 아가리가 5년 10년 뒤부터는 그냥 곡소리만 나오는 군형이 되겠죠 세금 때문에 엉엉 울 거예요 왜? 내가 왜 그때 소호파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외국으로 도망갈 준비를 안 했을까? 없는 우리는 도망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없는 우리는 가봤자 외국도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 그냥 탕핑하면서 열심히 투표를 사실 안 하는 게 맞지만 투표를 오히려 개돼지들이 열심히 하면서 내나 내나라를 외치는 게 정답이에요 반면에 있는 새끼들이 이제 지옥이 되죠 자 유럽의 그 지상 낙원이라는 유럽의 똑똑하고 돈 많은 애들이 왜 미국으로 도망가려고 노력할까요? 다시 자 일본의 자영업 비율이 계속 내려갔어요 그러면 우리도 자영업 비율이 계속 내려가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지금도 생존률이 낮아요 자영업의 생존률이 낮다고요 일본의 여러분들 지금 잠깐이라도 가보신 분들이 일본의 식당이나 번화가 어떤 상점에서 어떤 특징이 있어요? 대기가 있죠 맞죠? 이상하잖아 맛집이 아니야 음식의 맛집이 아닌데 일본은 웨이팅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왜 일본의 식당에서 평범한 식당인데 웨이팅이 있을까요? 자영업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하는 수요가 있다고 할 때 정상적인 구조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영업이 줄어드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하지만 자영업은 이미 조정이 다 됐어 수요보다 조금 더 많아야지만 자영업이 생존률이 올라가겠죠 자 그 상태에서 수요가 돈이 조금 더 늘어났을 때 수요가 증가하면서 웨이팅이 발생하는 자 요구조가 정상이겠죠 근데 한국은 어때? 웨이팅이 없겠죠 왜? 국가조차도 창업을 하라고 돈으로 꼬시고 그 다음에 수많은 개인들도 개돼지 새끼들도 계속 창업을 하면서 우리는 자영업의 비율이 선진국 GDP 3만 불 이상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국가예요 즉 창업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실제 수요보다 공급자들이 많은 거예요 당연히 그건 일반 식당들 요식업도 마찬가지겠죠 즉 우리는 요식업이 지금보다 3분의 1 정도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요식업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크게 망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수요가 많은 상태 자 요구조가 되겠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맛집이 아니라도 웨이팅이 생기겠죠 근데 우리는 일본과 180도 정반대죠 일본은 이미 자영업 비율이 꾸준하게 내려가면서 사회구조와 안정화가 된 거예요 정규직이나 직장 일자리 회사의 일자리는 안정적으로 최대한 망하지 않도록 줄어들지 않도록 일본이 노력하면서 그 반대편에 자영업도 과잉이 되지 않게 노력하고 꾸준히 우하향 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서 그만두시는 분들 그만두시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하지만 최대한 덜 망하는 쪽으로 잘 유지하는 노력을 했고 당연히 그렇게 하면 사회의 변화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 느려진 상태에서도 구조가 안정화된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아직도 수많은 개돼지 새끼들이 창업을 하고 자영업으로 망해가고 하지만 그 망하는 게 기존까지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채점금에 걸친 사람들의 고용도 시키고 그 다음 사회의 세금도 좀 단기적으로 증가하고 그 다음 자영업과 관련된 많은 시장도 또 돌아가고 기업들도 돌아가고 결국은 자영업을 계속 지원을 해서 불소식에 삼아서 사회를 돌린 거야 하지만 그 구조가 이제는 안 되죠 무조건 망하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똑똑한 새끼들은 아 한국에서는 창업할 필요가 없다 자영업하면 망한다라고 이제 깨닫기 시작하고 그걸 바탕으로 뭐래요 그냥 달러를 사고 보유를 하는 그냥 달러 사고 보유만 해도 우리는 무조건 적어도 우리의 경제성장률이 2% 때까지 무너졌지만 오히려 우리의 부채가 계속 증가하면서 돈의 가치가 낮아지고 그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낮아지고 그때 우리가 달러를 가지고 있을 때 달러의 가치가 오르는 그걸 누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자 2억 3억만 통장에 넣어놓고 달러로 바꿔놔도 우리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최소 2.5%에서 3% 이상 꾸준하게 올라간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당연히 은행 수익보다 더 나은 거야 이걸 많이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출을 줄이면서 자 돈이 있는 사람들도 이제 뭐한다? 예전 같으면 은퇴하고 아니면 회사에서 퇴직하면 그 목돈 가지고 또 창업을 해 그리고 다 망해버리죠 가족에게는 불행이 되죠 하지만 지금은 뭐하다? 대가리 정상이면 그렇게 창업 안 하죠 다 그냥 달러 넣어놓고 그러니까 달러가 단기에 또 오르고 오르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죠 또 시간 가면 또 조정은 약간 돼요 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또 다시 달러를 보유하고 또 오르면 또 팔고 자 이걸 계속 환차익을 누려야 되겠죠 이런 개인 차원에서 요정도의 환, 이건 투기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는 아직도 자영업 비율이 높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계속 자영업이 망하겠죠 하지만 반대편에서 사람은 이제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즉 사회에 돈은 못 도는데 반대로 자영업은 계속 나와서 망해 그런데 문제는 물가는 높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계에 다 다른 거야 뭔가 어딘가에서는 누군가는 손해를 보면서 실타래를 풀어야 되는데 누구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처럼 저 자영업 비율이 10% 초반, 8%, 9%까지 내려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조정이 돼요 그 얘기는 뭐다? 수많은 자영업을 도전하는 새끼들이 망하겠죠 하지만 프랜차이즈의 꼬임에 또 빠져서 계속 도전을 하겠죠 그리고 저기에서 줄어드는 비중은 8%, 9%까지 간다는 거예요 즉 모르겠다 자 뒤에 이건 약간 다른 건데 한국에서 흡연률은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요 아직도 담배 피우는 병신 없제? 제발 담배 피우는 병신 새끼들아 재방송 같은 거 듣지 마세요 냄새 나니까 병신들아 한국이 지금 구조가 굉장히 부정적인 건 음주율이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남자의 음주율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누구의 음주율이 올라가고 있죠? 21년에서 22년 사이에 여자의 음주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존나 족같은 상황이죠 술 마시는 여자는 거르십시오 그 다음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 미세먼지 농도에서 어떤 도시가 높나요? 세종도 높긴 하지만 서울도 높죠 서울이 살기 좋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재밌죠 공기는 존나 더러운데 그 다음에 온갖 전국에서 유흥주정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은 곳 사실 애키우기 좋은 곳이 아니에요 뭐 이번에 어떤 페스티벌에 대해서 화들짝 오지락을 하지만 굉장히 오버하는 거죠 왜? 강남은 밤에만 가면 수많은 유흥주점들이 있어서 거기에 여자들이 일을 나가고 남자들에게 술을 따르는 세상이 밤에 존재하는 도시예요 이미 애 키우고 초등학교 조금 한 몇백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런 곳이 밤에 열심히 돌아가고 여자들이 남자에게 술 따르고 부비고 그런 도시에서 마치 자기들이 존나 깨끗한 척 하는 게 진짜 웃기죠 강남의 밤은 참 더러운데 낮에 공기도 더럽고 밤에 이미 그런 게 많이 있던 그 도시에서 이제 이번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왜 기득권 기성세대들이 화들짝 하냐면 젊은 애들이 드디어 눈을 뜰까 봐 젊은 애들이 진실에 눈을 뜰까 봐 기성세대들이 화들짝 하는 거예요 왜? 사실은 이 탈을 이 틀을 깨고 나가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도 아마 깨고 나가지 못하겠죠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계속 이걸 두들기고 깨는 노력을 하죠 대한민국에 혹시 이건 나중에 하죠 자 도시에서 주거지역의 소음도는 어떨까요? 서울이 살기 좋은 도시다? 어느 지역이 가장 시끄러워요 낮에 서울은 70dB 밤은 67dB 67dB만 해도 굉장히 높은 거죠 왜? 다른 지역의 차들이 많은 낮지역과 낮시간과 거의 똑같은 수준이거든요 즉 서울은 굉장히 시끄러운 도시예요 낮은 너무 시끄럽고 심지어 밤조차도 다른 주요 부산, 대구, 인천 대도시의 낮보다 비슷하거나 시끄러운 도시예요 그게 서울이에요 서울은 공기도 더럽고 그 다음 유흥주정도 많이 있고 그 다음 도시 도로변에 소음도 굉장히 시끄럽고 근데 그냥 여기가 영원히 우상향할 거야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야 정신 승리하고 있죠 이미 우리 주변의 골목 안쪽에서는 빈집들이 증가하고 있고 지하방은 공실이고 비어있는 원룸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것도 모르죠 수많은 상가들이 이미 비어있고 서울의 사람들은 대출이 많아서 쓸 돈이 없어서 상가에서 돈을 못 쓰잖아 그래서 저기 신도시보다 오히려 서울은 상가에서 사람들이 돈을 안 쓰죠 못 쓰죠 쓸 데가 없어요 마트 서울에 강남만 해도 마트가 몇 개 있을까요? 대형마트가 두 개인가 세 개인가 그거 밖에 없어요 중심지에는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마트가 없어요 저기 양재까지 물론 이제 양재도 그 마트이지 않냐라고 하면 그렇지만 양재 코스트코까지 다 가죠 근처에 없어서 사실은 서울이라는 도시 강남이라는 도시가 살기에는 전혀 좋지 않아요 다만 이제 이게 세뇌가 되어 있죠 본인들이 자 사교육 참여율 월 사교육비 사교육비는 계속 오르고 있고 특히 사교육 참여율이 어때요? 78.5% 가까운 시점에 다시 오르죠 이걸 얘기 드린 게 그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하면 아이를 키울 텐데 내 아이를 어쩔 수가 없잖아 이 사회에 아직은 구동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진짜 가정 보육을 하지 않는 이상 물론 가정 보육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가정 보육을 하지 않는 이상 결국은 아이들의 무리 속에서 키워야 돼요 그럼 다 비슷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학교를 갔는데 내 아이는 태권도 못하고 수영 못하고 미술 못하고 영어 못하고 뭐 수학 산수 같은 거 제대로 느려 물론 아이의 지역이 뭐 배움이 좀 적은 지역으로 가면 되죠 다 비슷하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이미 사교육 참여율이 78%예요 쉽게 얘기하면 10명 중에 한 2명 빼놓고는 다 사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 아이가 안 하면 줏대는 거죠 저도 사실은 그런 걸 남들 한다고 하는 걸 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게 문제야 구조의 문제야 남들이 다 하는데 안 할 수가 없거든 일본은 어때요 반대로 남들이 대부분 안 해요 일본의 대부분은 사교육이 없어요 일본에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목표가 있는 소수의 아이들이 사교육을 하지 대부분은 그냥 학교에 방과 후 학교 안에서 클럽 활동 그 정도에서 끝나요 사교육 자체가 이제는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사교육이 78%를 해요 그리고 그 사교육 비용만 해도 기본적으로 초중학교만 돼도 이미 월 100만 원이 넘어요 그럼 500벌이 실수량액이 500에서 사교육 비용으로 애 하나만 있어도 100이 들어가요 둘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200이 들어가요 자 500, 600이면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견기업의 근로자 소득이에요 실수량으로 500이면 뭐 대략 한 750에서 800이 연봉일 테니까 8천 정도가 연봉일 테니까 근데 걔들이 만약에 애 둘이다 그러면 이미 200이 들어가 애 교육비에 그럼 300이 남아있어 그러면 집이 대출이든 월세든 한 100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쓸 수 있는 돈이 200이 남았어 200으로 나머지 모든 비용을 써야 돼요 차 하나 있으면 활부가 한 30, 40일 거고 그 다음 먹고 하는 곳 100 얼마로 집에 전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비용을 써야 돼 그래서 왜 지금 대리나 배달에 투잡으로 회사 갔다가 끝나고 와서 대리나 배달하는 병신 새끼들이 존나 많은지 아시겠죠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구조로 삶을 만들어놨으니까 그 속에서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새끼들이 다 나와서 이제 배달이나 대리하다가 그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배달이나 대리만 전업으로 하는 애들보다 이제 투잡으로 돈이 필요해서 하는 새끼들이 나오니까 고급차 수입차 타고 배달을 하는 병신들도 많고 그 다음 또라애들 존나 많아요 걔들이 그냥 생각이 없는 거야 이 구조 속에서 그냥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무조건 살아가야 되니까 다 퐁퐁이 되어 있고 설거지 남이 되어서 또 그 구조 속에서 돈이 없고 하지만 마누라는 닥달하고 주변에는 뭐 그렇다 그러니까 중견기업에 다녀도 일 끝나고 또 11시 12시까지 일을 하다가 집에 가서 퍼자는 거야 돈만 버는 기계인 거야 어쩌겠습니까 문제는 이 구조를 국가가 바꿔야 돼 정부가 안 바꾸잖아 망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500 이상 이하에서 애를 낳는다 그건 죄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려요 500 이하에서 자식 놓는 새끼들은 죄예요 애한테 결혼도 하지 말고 출산도 하지 마요 니들은 니들이 뭐 이상하다 그게 아니고 적어도 자기가 이 구조 속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 구조 속에서 500 이하면 애를 낳으면 안 돼 실수령액 500 그러니까 연봉으로 800 8천 8천 이하는 애를 낳으면 안 된다니까 애한테 죄를 짓는 데는 거다니까 왜 애가 어차피 밑바닥에 노예를 떨어지니까 성별 고용률에서 왜 우리가 국가가 병신이 되는지 잘 알고 있죠 뭐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근데 어떤 수치가 굉장히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갔습니까 바로 그분들이죠 특히 가까운 시점에 미친 듯이 올라갔죠 당연히 남자의 일자리 가치는 낮아지고 그분들의 일자리는 여유 있고 돈을 보니까 그분들의 눈은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그분들은 더 높은 남자를 원하고 결론은 다 나와있잖아 물가의 상승률은 역시나 높고 국가가 병신이라서 물가 상승을 전혀 막지 않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03년 08년 저때는 아직도 경제가 많이 성장하던 때예요 5% 성장하던 때 그리고 집값은 낮고 상대적으로 반면에 13년 저때는 아직도 우리가 최저임금은 낮고 그렇지만 물가가 안정된 상태에서 집값이 굉장히 하향 안정화됐던 때죠 우리가 지금이 불지옥인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물가 상승은 존나 높고 하지만 정부 병신 새끼들은 물가를 안 낮추고 있죠 왜 지들 집값이 계속 오르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안 높이니까 물가가 안 낮아지고 물가가 안 낮아지는 지금 상태가 왜 지옥이죠 첫 번째 집값은 존나 높죠 소득 대비 집값은 사상 최고예요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뭐죠 임금 최저임금이 높아서 고용을 못하니까 1인 사업자도 증가해버리죠 반면에 이미 구조는 고착되어 있어 안정적인 일자리는 더더욱 적어지고 심지어 사회에서 막 나오는 초년생조차도 좋은 일자리를 못 구하죠 그러니까 예전과 5% 우리가 6% 성장할 때의 저 물가는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뭐예요 이제 2%대 성장인데 물가는 존나 높아요 자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 다음에는 국가가 중장기 침체로 가요 근데 일본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은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한 것이고 우리는 족가라 계속 구조를 버티다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거예요 2% 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경제가 2% 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에서 자본이 팽창하는 게 2%밖에 안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이 구조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이 팽창이 2%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2% 성장이면 내가 2% 팽창하는 건데 이미 물가는 뭐야 3%를 넘어서 연으로 보면 즉 내 성장보다 내 팽창보다 내 자본이나 내 능력이나 내 모든 것의 미래나 팽창보다 구조에서 내가 유지할 수 있을 유지할 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보다 5% 성장할 때 3-4% 물가 상승은 좋죠 하지만 지금은 이미 성장보다 물가 상승이 더 높은 지옥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는 왜 이걸 방치해요 그렇죠 기득권들의 부동산 기득권들의 부동산 자본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 물가를 조정 안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정상이면 얼마예요 물가 상승이 1.5% 정도까지 가야 된다니까 저기 보시면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5% 정도까지도 성장을 할 때 물가 상승이 3% 4% 2% 3.1% 단기에 5% 오르긴 했지만 평균 내면 한 3% 그러니까 팽창보다 물가 상승은 낮아야지만 우리가 삶이 윤택해지고 더 좋아져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팽창 우리의 가치의 증가보다 우리가 이 속에서 살아갈 때 나가야 되는 비용이 훨씬 높아지고 있어 그럼 우리의 삶은 쪼두는 거죠 그러니까 중견기염 다니는 새끼들도 뭐해 일 끝나고 와서 또 돈을 더 벌어야 돼 그러다가 배달하다가 무리하게 배달하다가 죽어버리고 대리하다가 그렇게까지 일 많이 하다가 바로 사러 죽죠 이게 지금 구조라니까 우리 구조 자 왜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래가 없는지 아시겠죠 자 여기 이 구조 답이 없는 구조에서 이미 중산층 이하에 많은 사람들은 무너지고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정상화가 되고 있는 거죠 아직은 기독권들의 그 자본팽창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계속된다 아니요 아니요 공실 계속 증가하고 공실에 창업 안 해요 못 돼요 이제는 권리검이나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정상이면 못 해요 물론 이제 병신들만 창업하고 다 망하죠 그래서 요즘 이렇게 길 가다가 요즘에 또 창업하는 가게들이 보이거든 그거 보면 흐뭇하죠 저 새끼는 한 6개월 있다가 이제 망해서 다 털겠지 그러면 한 몇억 날리겠네 흐뭇하게 이제 미소를 짓죠 그럼 병신들이 거리에 수두룩해 아직도 하지만 이제 상가 공급 가인 그러면 빌딩 같은 그 대출 60% 70% 낀 건물주라고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간물주 했던 개들은 또 삶이 어때요 개들도 임대를 못 맞춰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실시간은 계속 증가하고 비율은 증가하면서 어떻게 한다 밑에서부터 건물주들이 또 다 날려요 그래서 요즘 경매 보면 어설픈 상가 건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채권 보면 채무 같은 거 보면 이제 금융권이 있는 것들이 많죠 저 또 간물주라고 해서 이제 가졌다가 이제 돈도 안 알린 거야 기존에 있던 것까지 다 날리면서 이제 빈털털이 되죠 그런 가정에서 이제 와이프가 돈도 못 보는 남편 가지고 좋다고 하겠습니까 또 얘기하는 거야 씨발 돈도 없으면 그러면 대리라도 배달이라도 해라 그러니까 대리나 배달판이 지금 가격이 무너지는 거죠 대리나 배달판으로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다 무너지고 있죠 뭐 자영업자 카페 창업 카페 같은 데 가면 무권리가 너무 넘쳐나고 있고 도저히 매출이 지금 역대 최저 매출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게 가까운 시점의 일들이에요 지금 최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게 대리판 배달판 그 다음에 자영업판이에요 여러분들이 각자 자영업자면 자영업 카페 활동하시고 아니면 대리카페 활동하시고 배달카페 활동하실 거잖아요 아니면 그 일을 직접 하신다거나 근데 그 하시는 분들이 아시잖아요 지금 어떤지 다 매출이 적어 밑에 밑바닥을 바치고 있던 노예들이 다 지금 돈을 못 벌어 그러면 위에가 유지될까요 안된다니까요 근데 정부는 열심히 또 창업하세요 창업하세요 돈을 주려고 하죠 도돌이 표지만 즐기십시오 우리는 일본같이 스스로 구조를 고민하고 비록 힘들겠지만 구조를 바꾸는 그리고 특히 거기에서 기득권들의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만들고 더 이상 이제 그런 기득권들의 자본팽창이 없도록 바꾼 그 일본처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조가 붕괴하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 구조가 붕괴하는 것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날렸어 그 날린 사람들의 분노가 없을까요 가까운 시점에 어디 저기 광주 지역에서 경찰에 대해서 흉기로 가해한 사건들이 있었죠 우리가 그냥 일반 타인에 대해서 혹은 원한관계 혹은 금전관계에서 가해를 하는 것들이야 뭐 일반적인 범죄니까 이해를 해 그건 모든 국가에서 선진국도 존재하니까 근데 최근에 그 광주에서 사건은 이상하죠 경찰에 대해서 가해를 했어 자 이게 일반 일이 아니에요 경찰에 대해서 가해할 정도로 분노가 있는 사회면 우리가 앞으로 어떨까요 조심하라고 왜 운동하라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조깅 같은 거 꾸준하게 해놓고 조깅 돈도 안 들고 좋잖아요 너무 비싼 거 하지 말고 아식스 그냥 10만원짜리 미만으로 싼 거 조깅 하나 사서 그냥 운동 티셔츠 반바지만 있으면 할 수 있잖아 조깅이 제일 좋은 운동이에요 왜? 미래에서 살아남기에는 어디에서 칼부림 나고 미친놈 있으면 빨리 뛰어서 도망가는 게 제일 상책이거든 그래서 미리미리 조깅 운동 해놓고 중간거리로 길게 멀리 계속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놔야 되겠죠 웨이트도 기본적으로는 좀 해놓고 남자들은 아직도 자본 팽창에 빠져있는 분들은 그렇게 사십시오 불지옥이 이미 밑에서부터는 시작되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밑에